이게 아니라 무슨 약간 뭔가 털같은게 섞여있어 아 그런건 또 그게 무슨 또 무슨 막 웰딩라인도 있고 아니 그리고 별거 아닌거 같은데 그거 딱 뒤페이에 살짝 올린거랑 아닌거랑 살짝 나니까 이걸 또 안할수도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만들고 싶은데 이런거 땜에 제가 못만정할게요 엄청 잘어치는거 어? 어?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피한거야? 네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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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